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신청 결과 21개 출원사로부터 146종의 심사본을 접수했고,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 결과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교육부는 앞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3, 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, 영어,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.